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의 미워 하신 나이오 축하며는 나의 머리 치신 나이오 그렇게는 날 때리지는 마이오 말로 왔다니 아프잖아 내 책인 내가 주인공인 내가 학교에서 뭔가 있을 날 만난다 틀에 짜지니 그가 땅이 닿지마 내가 잘 아는 걸 무시하지마 제가 못하게 잊어 그러지 좀 마 나의 목을 조여오지 좀 마 교실 벽에 좁혀져 점점 우리들의 눈빛이 지급할 점점 나른의 새처럼 자유롭고 싶어 한 줄기 빛을 감해 내 꿈을 찾아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물러줘 내 머릿속에 꿈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날 직상에 앉힌 또 마루가 닥가도 지친 애들 맥도 까먹는 걸 깜짝 마하겠지 아저씨 완료되어 버린 하품 터져나와 또 그대는 소리쳐 닭장인이 나와 네가 먹을 듯한 내가 죽을 죄를 잤나 그럴 수도 있지 좀 빨리 치지 우주워 우리가 봐 내가 됐어 우리가 마칠 수 있어 이 쌍둥이 하지 말자 5 2 1 부딪혀 맞다 아직 두려움 저 박차고 나 날 자신이 없나